우아 우아 왠지 점점 싫어져 책상에 깡통이 늘어져 있어 우아 왠지 점점 싫어져 사랑 따윈 없지만 저질렀어 그 따지 외롭진 않으니까 의미는 없어 별로 취향은 아니지만 뭐라 해야 할까? 난 피우는 담배 종류가 비슷하다는 것을 핑계로 삼자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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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점점 싫어 갓댐 난 매일 열심히 살아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 상반된 대가는 없다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 매번이라 울어봐도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 영구치 조차 낫지 않아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 내가 한 결심에 나약함을 비웃어 우아 왠지 점점 싫어져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 진체엔 해롭지 않게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 뭔가 섞어 입에 넣어봐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 만두죠 열심히 살아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 상반된 대가는 없어 우아 왠지 점점 싫어 갓댐